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문태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액세스바이오가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95013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13일 오전 11시 36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일단 방송 드리기 전에 앞서서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알려드리겠구요 해당 종목의 지속적인 브리핑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데 참고사항으로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액세스바이오가 정부에서 진단키트 개발 지원을 한다 해서 주가가 하락추세에서 다시 상승추세로 좀 이어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액세스바이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가지 진단키트가 뛰는 경우가 있는데 액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증가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좀 급등을 했었죠 근데 이 재료가 이제 소멸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시면은 11%까지 좀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가 좀 떨어졌는데 여기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이 부분을 지금 뚫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가기가 힘든 게 이런 부분들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들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이 부분들 보시면 캔들이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세력들이 이런 부분에서 차익매물 실현을 굉장히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결국에 물려 있는 거는 개인 물량들도 있고 뭐 외인 물량들도 있겠지만 여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려 있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다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부분에 그래서 여기 부분에 이제 물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 올라갔을 때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좀 나왔던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액세스바이오도 한번 보시면은 종목별 이제 매매 동향을 한번 같이 볼게요 이게 뭐 100%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보시면은 이 부분이죠 여기 이런 이제 부분들 보이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 이게 개인 물량이 사실 많이 물려 있는 부분들이죠 이 부분이 바로 여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체크해드린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여기 부분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매물 때도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다 그리고 외인 물량도 굉장히 많이 빠져나간 것으로 지금 보여지죠 여기 부분 보시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상승이 일어났던 부분도 외인하고 기관계가 좀 들어왔는데 기관계도 이제 투신 물량 투신이라고 해서 단타 물량이죠 투신하고 사모펀드는 제가 말씀드렸죠 단타 물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부분에서도 지금 외인이 좀 팔아넘기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를 좀 세워 놓으신다고 하시면 여기 부분을 좀 찍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 부분이 일단 1차적인 목표가라고 보시면 돼요 2만 천 원에서 2만 2천 원 사이예요 2만 천 원에서 2만 2천 원 사이를 돌파를 해주면 충분히 다시 위로 2만 5천 5백 원이죠 2만 5천 5백 원까지도 충분히 도달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뚫고 못 뚫어준다면은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횡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좀 갈 수가 있다 라고 보여져요 근데 지금 흐름 자체는 오늘 매도세가 강해서 좋진 못하지만은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상향 추세로 좀 변환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제가 설정해 드리는 1만 6천 6백 원 1만 6천 5백 원이라고 할게요 1만 6천 6백 원에서 1만 6천 5백 원 정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하락 흐름으로 전환 하진 않을 거다 근데 1만 6천 6백 원 아래로 좀 떨어지면 다시 하락 전환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기 윗부분에서 정확히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횡보를 하더라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더 떨어지지 않고 주가가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횡보만 잘 해준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기술적인 좀 반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매물대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물리긴 했어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가기가 굉장히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쨌든 액세스 바이오 또 이제 종목 분석을 처음 방송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한번 보시면 현재 시가총액은 6,755억 원이고 현재 시가는 18,600원 입니다 그리고 종목 분석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2020년에는 흑자전환 했죠 2020년에는 흑자전환을 했고 2020년 1분기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코로나 영향 그리고 정부에서 개발 지원을 한다고 하긴 했는데 1분기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1분기 수치는 크게 좋진 않을 것이다 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액세스 바이오도 이제 그동안 코로나가 2020년 이 부분부터 좀 장기화됐죠 장기화됨에 따라서 이제 투자 심리도 많이 위축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제는 어떠한 코로나로 관련해서 이제 테마로 움직이는 게 아닌 어떤 뭔가 확실한 그런 뭔가가 나와야지 주가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올라간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그 소식이 팩트였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는 지금 16,000 아까 말씀드린 16,700원 부분 이 부분 잘 지켜주면서 횡보를 하더라도 하게 되면 2평선 지지 이탈하지 않고 세력들이 그대로 공존해서 남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끝내놨던 걸로 보여져요 이런 부분에서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끝내놨기 때문에 주가가 상향하려면 이 부분 지지를 해주고 1차적인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21,400원 정도 1차적인 목표가로 잡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목표가는 여기 부분 이제 25,300원으로 잡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액세스 바이오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방송 드릴 거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유튜브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면 여기 밑에 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클릭하시면 저희가 이번에 홈페이지가 좀 리뉴얼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좀 홈페이지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여기 무료 추천 종목 있죠 뭐 수익률은 여러분이 이제 좀 하시면서 봐도 되고 일단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아요 일단은 금요일 거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시면 소장님이 이제 아침마다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요 거의 7시, 6시 이때부터 계속 무료 추천 관련해서 좀 종목 브리핑을 해 주죠 이런 식으로 단타의 개념과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저는 이제 7시에서 8시 사이에 미국 증시 저희는 다우지스랑 나스닥을 좀 따라가는 경향이 커서 이거 증시, 해외 증시 상황을 좀 설명을 해 드리고요 다우지스, 나스닥 이런 식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작 30분, 20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세 종목이 항상 나와요 9시 미래에셋 벤처 투자 그리고 지노믹트리 그리고 지오소프트 이렇게 나오고 이런 어떠한 이제 1봉 차트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간다 이런 거 좀 설명을 해 드리고 있고요 추첨 매수가 10.9% 상승했다 매수가 대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타사에 좀 많이 물리셔 가지고 좀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 가지고 한번 매매를 좀 잘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번 따라해 보시면 따라해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뭐 여기 밑에 연락처가 있죠 연락처로 연락을 하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좀 연락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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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3 4 5 4 5 5 Okey 5